서초구 서울특별시 중남부에 있는 구 서울특별시 중남부, 경도상으로는 동경 126도 55분 42초에서 127도 05분 41초,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25분 44초에서 37도 28분 44초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강남구, 서쪽으로는 동작구, 관악구, 남쪽으로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하여 용산구와 마주한다. 시의 동쪽 끝은 내곡동, 서쪽 끝은 반포동, 남쪽 끝은 원지동, 북쪽 끝은 잠원동이며 동서 간거리는 11.30km, 남북 간거리는 10.79km이다. 면적은 47.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가장 넓다. 1988년 강남구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구로서 행정구역은 18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곡동이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방배폰동이 전체 면적의 1.4%로 가장 작다. 인구는 2020년을 기준하여 42만 9025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11번째로 많다. 구를 상징하는 꽃은 장미,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비둘기이며 구청 소재지는 서초동이다. 자연 동쪽의 구룡산과 대모산 등이 강남구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에는 우면산이 서초구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에는 일릉산, 범바위산이 경기도 성남시와 청계산 옥렬봉이 과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에는 한강 본류가 용산구와 경계를 이루며 서해로 흘러간다. 대체로 남쪽이 높고 북쪽은 낮은 남고북자형의 지형을 이루며 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강의 침식을 받아 해발고도 100m 이하의 기복이 낮은 구릉지가 넓게 발달하였다. 주요 하천은 우면산에서 발원하는 반포천이 방배동, 반포동을 거쳐 한강에 합류하고 과천시의 관악산에서 발원하는 양재천이 양재동의 중앙부를 관통하면서 여의천과 합쳐져 강남구에서 탄천에 합류한다. 양재천은 본래 한강 본류에 직접 흘러들던 하천이었으나 1970년대의 수로변경 공사로 탄천의 지류가 되었다. 지질은 대부분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경기변성암 복합체와 신생대 제4기에 생성된 홍적층과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 논밭과 구릉지가 대부분인 전원지역이었으나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신시가지로 변화하였다. 연평균 기온은 13.0도씨로 서울시 평균과 같다. 연평균 일체고기온은 17.8도씨, 연평균 일체이저기온은 9.0도씨로 연평균 일교차가 8.8도씨로 나타난다. 식물의 성장가는 기간은 269.5일로 서울시 평균보다 1.01길다. 연평균 강수량은 1,401.3mm로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많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하는 학계다오형이다. 연협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를 거쳐 신라의 신주, 북한산주, 남천주, 한산주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주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양광도 광주목에 속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과천연과 광주목에 속하였다. 과천군의 동면과 상북면, 광주군의 언주면, 일부가 지금의 서초구에 해당한다. 서초라는 지명은 서리풀 상초가 무상한 지역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전하며, 장마가 지면 마을 어기까지 물이 서려있는 벌판이라는 뜻의 서릿벌이 서리풀로 변하여, 한자로 상초리라 표기하였다고도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북음면 통폐합에 따라, 과천군의 동면과 상북면이 신동면으로 통합되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광주군의 언주면은 14개리로 편재되었는데, 지금의 서초구와 강남구에 해당한다. 8.15 광복후 1949년 서울특별시가 출범하였으며, 1963년 서울특별시 횡정구역 확대에 따라 광주군의 언주면, 구천면 전역과 대왕면 일부가 성동구에 편입되어 언주면, 지역을 관할하는 언주출장소와 송파출장소, 대왕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시흥군 신동면은 영등포구에 편입되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신동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언주, 송파, 천호출장소 구역과 잠실동, 영등포구에서 성동구로 편입된 신동출장소 구역을 관할하는 영동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75년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강남구가 신설되었다. 강남구는 48개 법정동과 24개 행정동으로 편재되었는데, 지금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합친 지역으로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1979년 강남구에서 강동구가 분리된 데 이어, 1988년 강남구에 14개 행정동이 분리되어 서초구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에, 서초1동에서 서초3동이 분동되고, 도곡동이 도곡1에서 2동으로 분동되어 16개 행정동으로 확대되었다가, 1989년 도곡1에서 2동이 강남구로 편입되고, 반포내동이 신설되어 15개 행정동으로 재편되었다. 1991년 서초4동과 방배내동이 신설된 데 이어, 1992년에는 양재동이 양재1에서 2동으로 분동되어 18개 행정동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을 기준하여 행정구역은 18행정동, 10업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다. 2018년을 기준하여 지역 내 총생산은 35조 2770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GRDP의 8.3%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 중구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비중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사업서비스업이 24.6%로 가장 크고, 이 밖의 도소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등의 순이다. 사업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의 부가가치는 강남구 다음으로 크며, 화해산업을 위주로 하는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는 서울시 농림어업 총부가가치의 약 51%를 차지한다. 주요 기업으로는 서초동의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본사, 양재동의 현대제철본사, 방배동의 CJENM 본사 등이 있다. 2018년을 기준하여 사업체 수는 4만 6540개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5.7%를 차지하여 강남구, 중구, 송파구 다음으로 많다. 사업체별로는 도소매업체가 약 26%로 가장 많고, 이 밖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체, 숙박, 음식점업체, 협회, 탄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체, 부동산업체, 교육서비스업체 등의 순이다. 전체 사업체의 약 40%가 서초동에 분포하고, 개인사업체가 약 62%,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약 70%를 차지한다. 사업체 총사자는 43만 8733명으로 서울시 전체 총사자의 8.4%를 차지하여 강남구 다음으로 많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총사자가 45%를 웃돈다. 제조업은 의류봉제와 식료품의 비중이 크며, 제조업 부가가치는 서울시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3.7%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8번째로 비중이 높다. 전통시장은 방배동의 남부종합시장, 양재동의 양재시장이 상설시장으로 운영된다. 이 밖의 유통업체로는 백화점 3개소, 대형할인점 4개소, 상점가 4개소 등이 있다. 2018년을 기준하여 도소매업체는 4만 6,540개로 강남구, 중구, 송파구 다음으로 많으며, 도소매업 부가가치는 5조 5,736억 원으로, 서울시 도소매업 총부가가치의 9.1%를 차지하여 강남구, 중구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교통 교통은 경부고속도로가 부산시 금정구를 기점으로 하여 영남, 충청, 경기지역과 서초구의 신원동, 원지동을 거쳐 양재동까지 이어지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를 기점으로 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수원, 용인, 성남시를 거쳐 서초구 내곡동까지 이어진다. 또한 강서구 개화동에서 서초구를 거쳐 강동구 강일동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를 비롯하여 강남순환로, 분당내곡로, 우면살로 등의 도시고속화도로가 서초구를 연결하며, 양재나들목에서 양재대로, 강남대로가 경부고속도로와 접속한다. 이 밖의 영국동을 기점으로 강남구와 경계를 이루며 용산구 한남동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를 비롯하여 반포대로, 과천대로, 양재대로, 서초대로, 사평대로와 신반포로, 헌능로 등이 서초구의 내 외곽을 연결한다. 반포동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서초동의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전국 각지로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운행한다. 철도교통은 1984년에 서울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전철 2호선이 개통하여, 서초구의 교대역에서 서초역에서 방배역을 경유하고, 대화역에서 오금역을 운행하는 수도권전철 3호선이, 서초구의 잠원역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에서 남부터미널역에서 양재역을 거쳐간다. 수도권전철 4호선은 노원구의 당고개역을 기점으로 하여, 서초구의 남태령역까지 운행하고, 경기도 의정부시와 인천시 서구를 연결하는 수도권전철 7호선이, 서초구의 반포역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방역을 거쳐간다. 또한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수도권전철 9호선이, 서초구의 구반포역에서 신반포역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사평역을 경유하고, 강남구와 수원시를 연결하는 수도권전철 신분당선이, 서초구의 양재역에서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청계산 입구역을 거쳐간다. 교대역에서 2호선과 3호선이, 고속터미널역에서 3호선, 7호선, 9호선이, 양재역에서 2호선과 신분당선이 각각 접속한다. 관광 역사 명소로는 내곡동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가운데 태종과 원경왕후의 무덤인 헐릉, 순조와 순원왕후의 무덤인 일릉이 있으며, 능주변의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방배동에는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과 부인 해주정씨의 묘소, 사당이 있으며, 효령대군 2번 묘역이라는 명칭으로 서울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반포동에는 한강변의 달빛광장, 생태관찰원, 피크닉공간 등이 마련된 반포한강공원과 설해섬, 세비섬,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등이 조성되어 있다. 설해섬은 반포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인공섬으로서, 수양버들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풍광이 수려하고, 떠있는 섬으로 조성된 세비섬은 LED 조명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빼어난 야경으로 유명하다. 반포대교 양측에 총 1140m 길이로 조성된 달빛무지개 분수는, 다리 양옆으로 다양한 모양의 물줄기를 뿜어내고, 밤이면 200개의 조명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갯빛 야경을 선사한다. 또한 국내 프랑스인 최다 거주지역으로서 카페, 레스토랑 등 이국적 정취가 물씬한 서울 속 작은 프랑스 설의 마을, 쇼핑, 레저,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생활 문화 공간으로서, 하루 유동인구 50만 명이 넘는 센트럴시티, 카페, 음식점, 꽃시장 등 먹거리, 볼거리가 다양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코트몰 등이 명소로 꼽힌다. 이 밖의 양재동의 10만 그루에 가까운 수목이,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울창한 숲을 이루어, 사계절 풍경이 수려하고 어린이 놀이터, 바비큐장 등을 갖추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인기가 높은 양재시민의 숲과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동에서 강남구 도곡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양재천 일대에 형성된 와인거리, 우면동의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매주 토요일에 4개 권역별로 순회하여 열리는 서초토요배록시장, 방배동 카페거리 등의 명소가 있다. 걷기 명소로는 서울 둘레길의 제4코스인 대모, 우면산 코스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 17.9km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교육기관 전통교육기관은 조선시대의 경기도 과천군과 광주군에 속하여 과천향교와 광주향교가 지금의 서초구 지역의 공공교육기관 역할을 하였다. 근대교육기관은 1934년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염국리에서 언주공립부통학교 염국간이 학교가 개교하여 1948년 언남국민학교로 승격한 뒤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어 지금의 서울 언남초등학교로 이어지며 2014년 내곡동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른다. 1936년에는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에서 신동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여 지금의 서울신중초등학교로 이어지며 이 학교에서 서울서초초등학교, 서울서이초등학교, 서울방일초등학교, 서울우면초등학교 등이 분리되었다. 1946년에는 신동면 잠실리에서 신동공립국민학교가 개교하여 지금의 서울신동초등학교로 이어지며 이 학교에서 서울자문초등학교, 서울원초등학교, 서울방원초등학교 등이 분리되었다. 중등교육기관은 1908년 동원여자의 숙으로 출범한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가 1986년 종로구 창신동에서 방배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46년 종로구 경의궁터에 설립된 서울고등학교가 1980년 서초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 밖에 1970년 양재여자중학교, 1973년 상문고등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 등이 개교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은 1946년 성동구 행당동에 설립된 서울교육대학교가 1977년 서초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2019년을 기준하여 교육기관은 대학교 1개교, 교육대학 1개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6개교, 초등학교 24개교 등이 있다. 학생 수는 47,326명으로 서울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한다. 공공시설 공공도서관은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 양재도서관, 서의도서관, 자몬도서관, 방배도서관, 서초청소년도서관, 그림책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8개소와 공립작은도서관 14개소, 반포동의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의 외교사료관 등이 있다. 2019년을 기준하여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하여 병원 12개소, 한방병원 6개소, 요양병원 4개소, 보건소 1개소 등이 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은 반포동의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풋살장 등을 갖춘 반포종합운동장과 서초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원지동의 서초종합체육관, 잠원동의 잠원스포츠파크, 방배동의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양재동의 언남문화체육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 전시, 공연시설은 서초동의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서울사회박물관, 한가람 미술관,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등으로 구성되는 예술의 전당, 국악전용 공연장으로 설립된 국립국악원과 국악박물관, 인도의 종교, 문화, 민속예술품 등을 전시하는 인도박물관, 한전아트센터와 전기박물관, 모차르트콘서트홀, 삼성딜라이트, 한원미술관, 서리풀청년아트센터, 이스라엘 문화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 밖에 양재동의 매환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매환기념관과 서초문화예술회관, 서초문화원, 영산양재홀, 에센터, 더케이아트홀, 반포동의 심산기념문화센터, 대한민국예술원, 잠원동의 서울웨이브아트센터, 내곡동의 분재박물관, 우면동의 유리지공예관 등이 있다. 예술단으로는 구립여성합창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서초교양학단 등이 있다. 문화행사 및 축제 2015년부터 매년 가을에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려 반포대로 양재천을 비롯한 서초구 곳곳에서 퍼레이드와 문화예술공연, 책장터와 버스킹, 프린지, 공연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가을에 반포설의 한불음악축제가 설해마을과 반포동 1원에서 열려 상송경연,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한국, 프랑스 양국의 문화교류를 다지고 옛 수상교통의 유지이자 뿡밭이 많아 양잠이 성하였던 지역 전통을 계승하는 잠온나루 축제가 잠온난강공원에서 열려 왕비 친잠 재현 및 누에 생태체험, 먹거리장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이 밖의 양재천 1원에서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양재천 벚꽃 등 축제가 열린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국보세점, 서북피아양계말리일람지도, 해동여지도, 조선왕조의계를 비롯한 보물 24점, 사적일계소, 국가무형문화재 1점 등이 있다. 이 밖의 1919년에 작성한 3.1독립선언서를 비롯한 8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지정문화재로는 효령대군 2번 묘역, 성안공 상진 묘역, 대성사 목불 좌상을 비롯한 서울 유형문화재 25점, 서울 무형문화재 2점, 서울기념물 2점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